자, 이제 우리 9평 해설강의 이제 시작할게요. 목적, 심경, 그래프처럼 정답률 90% 넘어가는 그냥 담의 근거만 얘기하겠습니다. 18번 그냥 대충 빨리 볼게요. 뭐 첫 문장 왔다고 치고요. 첫 번째 근거예요. 우리 병원이 자선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래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 다음 콘서트를 보다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을 초대하길 원한대요. 자, 그 콘서트 오프닝에 맨 마지막 문장. 아, 우리 학수고대합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응답을. 사실 이거 틀렸을 거라도 예상 안 해요. 답 그냥 2번이죠. 자, 이건 뭐 그냥 빨리 옮길게요. 자, 19번 갑니다. 자, 19번에 심경 변화. 뭐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아마 이건 듣기 할 때도 풀 수 있는 문제님. 그러니까, 자, 첫 문장 오겠습니다. 그가 농구 코트에 이제 걸어갔어요. 베이비식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그날. 참고로 목적격 관계되면서 몰라도 돼요. 명, 명, 돈, 휴식이에요. 그가, 자, get injured, 부상당한. 지난 시즌에 부상당했던 날이 기억이 났고 이제 얘가 얼어붙었어. 어, 내 안 좋은 기억이 난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쭉 넘어가서 칠게. 그러나. 자, upon, ing 이거 나중에 넣으셔야 돼요. 하자마자입니다. 자, 그게 팬들의 어우, 그럼 뭐, 뭐, 센 응원을 듣자마자 그는 그의 몸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고 어, 생각했습니다. 보셔. 확실히 우리 팬들과 친구와 가족들이 아, 나 플레이하는 거 보는 걸 학습고대하는구나. 자, 이제 마지막 부분 갈게요. 뭐 하자마자?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그는 에너지로 가다 찼대요. 더 이상 안 읽을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쫄았다가 이제 뭐, 자신감이 가졌다. 답이고 3번이고 자, 이제 오늘 메인 이벤트 들어갑니다. 데이팍부터 이제 우리 메인 수업이에요. 데이팍 문제는요. 오해하시면 안 되죠. 전질문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모든 글에는요. 딱 데이팍은 딱 이거만 하시면 돼요. 뭐, 무조건 소재는 꼼꼼하게 요약하셔야 됩니다. 모든 데이팍은 전혀 있어요. 결론은 요약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소재, 주장, 결론이면 오답이 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혹되는 내용 있죠. 자, 제가 우리 현장 소판사들한테 자주 얘기했던 거 절대 선제에 영향 안 미칩니다. 오히려 근거 아닌 문장을 요약하는 순간에 오답이 낚인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으셔야 돼. 그러나 주장 하나다. 소재, 주장, 결론만 찾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빈칸 또 풀이 방식이 거의 같은데 데이팍 문제 풀 때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요약한다. 읽기도 전에. 그러니까 묶어놓고 푸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영어는 한 6개에서 7개 문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 4개, 5개 정도 문장밖에 없거든요. 주장문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주장문은 뭘 보면 알 수 있죠? 천천히 연결하죠. 대놓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라고 하는 게 얘들아 내가 주장하는 거 썼으니까 나 좀 봐줄래 이 장치란 말이야. 만약에 예시가 나온 예시 앞 문장은 필자에 주장하는 문장. 그러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뭐니?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다. 이제부터 집중해라. 그럼 만약에 이런 거죠. 그러나가 나온 순간에요. 이거 쓰레기입니다. 절대 선제에 의향 안 미치고요. 필자 주장문이 어딘지 안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런 까닥에 다시 말하는 자기가 자기 말을 요약적으로 내는 주장문이란 말이에요. 노골적 주장문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 데이프학이나 빈칸에서 연결어 있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연결어가 없어도 주장문을 알 수 있죠.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주어를 가지고 주장하는 문장 알 수 없습니다. 뭐 햄버거는, 메가스터디는 목적어를 가지고 주장하는 문장인지 알 수 없어요. 영어를, 공부를. 모든 언어의 공통점. 동사를 보면 주장문인지 알 수 있죠. 필자가 자기 글에서 대놓고 뭐뭐 해야 한다. 명령문. must, should, have to야. 해야만 한다. 무조건 주장문입니다. 이건 예외가 존재할 수 없단 말이야. 또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주장문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가 자기를 보면 중요하대요. 무조건 주장문이에요. 그 다음에 for example 안 나와도 예시가 나오면 예시하면 주장. 이거 되게 중요하죠. 문짓을 때.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글을 쭉 나열해도 되는데 자기가 물어보면 자기가 대답을 해요. 필자, 독자로 하여금 필자가 집중하라고 하는 장치거든요. 자문자답은 무조건 주장이에요. 만약, 마지막.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글은 실험 연구 결과고 연구자가 입증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자문자답과 예시를 빼군요.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현장 강의 내내 그 얘기했습니다. 자문자답은 무조건 주장입니다.